네, 들어왔게요. 우와! 우와! 세상에. 여기 들어가고 최대한 집중해야 돼요. 아니, 근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래, 설마. 봤어요? 야, 이게... 봤죠, 이거? 이게 뭐예요? 엘리베이터! 네. 왜 자만 하는 거예요? 눌러놓으면 올라오는 소리. 아, 너무 좋다. 어? 근데, 어? 이게 뭐야? 오! 예술 아닙니까? 갤러리야, 여기 또. 너무 예쁘다. 딱! 나린 씨가 좋아할 것 같은 집이었어요. 그렇죠. 나 이거 어두운 땅 좋아하니까. 되게 스페셜리티인 것 같아. 고급스러운 짐인 것 같아. 디자인 장난 아니죠? 아, 저 몰딩이 난 너무 예뻐. 포토존이야. 인테리어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인테리어도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 이번에 트렌디한 컬러가 올해. 2020년 트렌디 컬러가 블루예요. 역시 블루에서 아셨구나. 색깔 전반적으로 다 청색, 그렇죠? 위쪽까지. 그래서 이 집의 이름으로 이 디스 하우스 네임 이즈. 청! 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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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! 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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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. 보세요. 여기 이거 보이세요? 야, 이거 코. 오, 여기다가 신혼 그 우리 오. 요즘에는 액자를 걸지 않고요. 사진을 이렇게 올려놔요. 저한테 집에 좀 둘 거예요? 안 되지. 여기 TV를 놓고 거실에 아늑한 소파를 하나 놓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거실이 조금 있는. 어, 거실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친구가 높네요. 일반적인 집보다. 근데 여기 진짜 천천히 왜 이렇게 높아요? 진짜 높아요. 지금 유민상 키가 얼마나 커요, 이거? 그렇죠. 또 자랑하네. 이렇게 넓어. 안 나요, 이거. 이렇게 높아요. 뛴 거예요? 뛴 거예요? 아래층이. 나는 아래층이. 소별 크신 줄 알았어요. 소별 크신 줄 알았어요. 아, 쪄크. 아니, 여러분 아래층이. 뒷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요. 아래층이 지정될 거예요? 뛰었어요. 안 뛰었어.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야. 여러분 집에서 뛰면 안 돼요. 뛰면 돼요, 안 돼요. 안 되지. 아, 그렇지, 그렇지. 등이 진짜 많네요, 근데. 등도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. 메리트입니다. 네, 공간이 다 넓어 보이네요. 메리트입니다. 아이고, 신경 많이 썼네.